과학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아이슈타인이나 뉴턴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들의 명성에 필적하는, 어쩌면 더욱 큰 사건을 불러일으킨 생물학자이자 지질학자, 철학자였던 찰스 로버트 다윈은 종의 기원 저자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이론은 대부분의 현대 생물학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지구가 탄생한 지 40억 년이 지나고 가장 오래되었다는 고대 문명들이 기원전 40만 년 전으로 나타나며 인류는 지구상에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불과 1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은 신의 손에 탄생되었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죠. 신이 존재했다는 믿음을 가지는 시기에 인간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위대한 특별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신이 만들어낸 지구였기 때문에 하늘은 지구를 중심으로 주위를 맴돌았고 인간은 신이 만들어낸 특별한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우위의 존재였죠.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신이 중심이던 시대에 살면서도 신과 지구가 중심이 아닌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는 당시 권력의 정점이었던 교회에서 크나큰 죄인으로 여겨져 재판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신 중심, 지구 중심이라는 권위적인 생각에 대해 도전하는 행위였죠. 또한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다윈의 진화론도 신이 빚어낸 최고의 작품이라는 인간이 사실은 다른 동물들처럼 자연적인 상태에서 종의 진화를 이룬 것에 불과하니 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신과 인간의 존재 가치를 한층 내리는 주장이었습니다. 다윈의 주장은 인간도 특별하고 고귀하게 창조된 존재라기보다 거대한 자연이라는 만물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 말하고 있으며 종의 기호는 출간되자마자 학계의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다윈의 세계 최초로 무신론자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반종교적 역사학자들도 존재했으며 독일 유물론 계통의 과학자들은 이미 종교가 말하는 허위성에 대한 주장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인류 역사의 종교의 뿌리는 너무나 깊어 과학이 새롭게 토대를 세우기까지는 기존 사람들과의 마찰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수학은 쓸모가 없다라던가 과학의 비인간성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많듯이 인간의 주관적 믿음이 차가운 과학보다 더 따뜻하고 받아들이기 쉽다는 생각을 지니게 하기도 하죠. 어쨌든 종의 기호는 현대 사회의 진화라는 개념을 인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진화라는 것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진화와 변태는 다른 개념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나방 등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변태이지만 진화는 세대를 거쳐가면서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죠. 가령 산업혁명 이전의 나방들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그 당시에 나방들이 나무색상과 비슷한 형태로 존재했지만 공장들이 들여서게 되면서 나무색이 변하게 되니 나방들은 더 큰 생물체계 쉽게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멸종하지는 않고 그 아래아래 세대를 거쳐가는 동안 약간은 누르스름해진 나무색에 맞춰 색상이 변해간 겁니다. 쉽게 말해 한 개체가 어릴 적부터 성장해서 급격하게 변한 모습이 변태라면 지금 당장에는 변화는 없지만 시간이 흘러가며 다음 세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모습이 진화인 거죠. 그래서 생명의 주기가 짧은 곤충들에게서는 우리 눈에서 진화를 발견할 수 있지만 인간의 진화 과정은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관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인간들이 변해가는 과정이 진화인 거죠. 영국 최대 공영방송사 BBC에서 선정한 위대한 영국인에는 1809년 슈루즈 머리 태생의 찰스 로버트 다윈이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레즈머스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과는 달리 또 다른 유명세가 있는 의사였는데요. 18세기를 지나 19세기에 접어들 때쯤의 의학은 현대적인 의술과는 사뭇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주로 심리치료를 통해서 몸의 안정을 살피는 직업이었죠. 오늘날 우리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엑스산을 발견할 렌트캔은 20세기 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 아직 다윈의 할아버지 시대 때는 수술 위주의 의사라기보다는 심리치료와 약물을 이용한 의사들을 활동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할아버지 다윈의 실력이 출중해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달되었으며 국왕은 이레즈머스 다윈에게 주치의위가 되어주길 요구하게 되죠. 하지만 이레즈머스 다윈은 귀족의 직위를 수여받게 되는 것은 정치에 관여하게 된 일이라 불편했으며 당시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주치의의 자리를 거절하게 됩니다. 또한 그의 손자 다윈의 진활론과 비슷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으며 종교적인 기준으로 사람의 신분을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 기독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죠. 이레즈머스 다윈은 자신의 아들도 의사가 되길 바랬지만 찰스 다윈의 아버지인 로버트 다윈은 명성보다는 돈을 추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로버트 다윈은 경제적으로 대성공을 하여 다윈 집안이 살던 슈루즈벨이 전체 땅의 4분의 3을 차지한 대부호가 되었죠. 다윈의 할아버지는 명망있는 의사, 아버지는 부동산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대성공한 부호였던 겁니다. 그 옛날에도 의사와 부동산의 조합은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찰스 다윈의 어머니인 수제나 다윈의 가문은 상류층 출신의 가문으로 도자기로 대성한 외지우드 가문이었습니다. 다윈 가문과 외지우드 가문은 경제적 학문적 교로가 잦아 소위 말하는 금수저 가문의 만남이었죠. 예나 지금이나 집안이 크면 그만큼 바쁜 나날이 이어지는지 다윈의 요가는 어머니가 직접 맡아진 않았습니다. 바쁜 스케줄로 다윈이 부모님을 만나는 건 저녁시간에 하루 1시간 정도였죠. 그리고 다윈이 7세 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 다윈의 아버지는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고, 슈루츠벨이 한 구석에 더 마운틴이라는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집은 숲과 개천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찰스 다윈은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을 관찰하며 성장했죠. 아버지 로버트 다윈의 취미생활은 작은 온실에서 많은 종류의 식물을 기르며 기록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찰스 다윈이 아버지를 도우며 시작하게 된 생물에 대한 관찰은 다윈이 죽을 때까지도 평생 이어지게 됩니다. 다윈은 성장기 시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그리 모범생은 되지 못했습니다. 19세기 초반에 교육풍토대로 암기와 매를 이용한 체벌 중심의 권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다윈은 적응하지 못해 성적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고전 인문학 공부를 위해 필수로 익혀야 했던 라틴어 관련 과목들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 교사들에게 욕설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다윈 집안에서는 공부 못하는 다윈에게 선생님에게 혼나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두둔해주며, 착실하게 일습과 복습을 하는 습관을 지니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르츠베리 지역의 학교는 다윈과 적합하지 않았고, 이에 아버지는 찰스 다윈과 형을 함께 의학 공부를 시키기 위해 에덴벌러로 보내게 되죠. 에덴벌러 대학교 의학과에 입학하게 된 다윈은 여전히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해부학 수업에서 사람의 시체를 구하는 데 있어 샘플을 쉽사리 구하지 못하는 여건이 되다보니, 상당히 훼손된 시체를 두고 수업을 해야 했죠. 방무제에 절여진 샘플을 보며, 다윈은 수술이라는 것에 대한 혐오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마취학은 20세기가 될 무렵에나 처음으로 등장하는 만큼, 이때 당시는 마취없이 고통스럽게 수술하는 환자들을 보며, 다윈은 의사가 되길 싫어하게 되었죠. 결국 의대를 자퇴한 다윈은 20대 후반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신학과에 입학 후 4년 뒤 졸업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다윈은 전공인 교회 관련 과목에는 큰 흥미가 없었으며, 그보다는 박물학 관련에 관심을 지니게 됩니다. 다윈은 식물학 강의에 열정을 보이게 되는데, 강의를 진행했던 헨슬러 교수는 다윈이 박물학과 지질학을 배우면, 대단한 박물학자가 될 것이라 판단했죠. 이에 지질학 교수에게 다윈을 소개하게 되었고, 다윈은 지질학, 곤충학, 박물학 등의 여러 지식들을 흡수하게 되면서, 현대 생물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성장 배경이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다윈은 지질학 탐사와 과학 표본 수집을 원하는 로버트 피츠로이 함작의 지적 욕구에 따라, 영국 해군의 탐험선에 승선하게 되어 5년 동안 탐사여행을 하는데요. 다윈은 5년간 탐험을 하며, 기록한 것들을 전부를 통해 영국에 지속적으로 보냈고, 생물학, 지질학에 관한 자세하고 다양한 지식들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의 지식 시야를 넓혀가게 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윈은 수집한 많은 자료를 정리하며, 종이 변화에 대한 착상도 기록하게 되었죠. 다윈은 지난 오늘으로 세계적인 화재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으며,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음에도 그는 성서도 예수도 믿지 않는다는 종교적 소신을 밝히게 됩니다. 오늘은 종이 기원의 저자이며, 지난 오늘 주장했던 찰스 다윈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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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